I land on the ground feeling empty 네가 웃는 밤 난 또 crawl like a baby I land on the ground feeling twenty 거기 없던 너와 나 생각나 lately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열 텐데요 막간에 나갔더니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념촬영도 하시고 또 지금도 밖에 창가로 두 분 세 분이 저희를 사진을 찍고 계신 어색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까 맨 처음에 할 때 뭔가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윤 교수님이 확실히 방송에 관한 우리보다 훨씬 섭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죠 안녕하세요 3프로 TV 애청자 40대 중반의 주린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매일 아침 저녁에 웃음을 주는 김프로님 정프로님 이프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시는 연블리님 박세익 전무님 박병창 부장님 각건영님 주말마다 여유로운 미소로 상담해 주신 윤대현 교수님 등등 많은 패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려가 대단하시다 물샐 틈 없이 다 하니까 이게 다 마음에 상처가 없네 지난해 코로나 때 천만 원으로 샀던 삼성전자 대안항공주시 거의 100% 수익이 나면서 작년 말 올해 초에 적금 만기 예금에 있던 돈으로 주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영업성 채널도 많아서 신뢰 있는 경제 채널을 찾던 중에 3프로 TV를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저녁 방송을 보다 보니까 방송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의 책도 궁금해져서 연블리님의 주린을 위한 탑 77을 시작으로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기술 강방천의 관점 갓건영님의 부회 시나리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박세익 전무님 김동완 프로님 저서 그 외 3프로 TV 추천 도서를 거의 읽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한 노력을 하시는데 차곡차곡 주식을 사 모아서 연 5% 이상의 수익률이면 만족하지 싶었는데요 방송 듣고 책도 읽으면서 매일 주식장을 보다 보니까 무조건 오래 묶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체크하고 주식에 따라서 분할 매도도 하고 교체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기준을 잡고 체계적으로 세팅해 놓고 싶어졌죠 집은 자가이고요 신랑은 준 공무원이라 정기 수입이 있고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라 수입이 일정하진 않지만 꾸준히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 비중은 장기 보유 예정으로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6%, 대한항공 15%, 네이버 13%, 현대차가 8%, 기아차가 8%, 현대 모비스가 7%, DLENC가 5%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고요 대단하신데요 일전 수익이 오면 매도 예정인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6%, 컴투스 10%, 이노션 2%, LG디스플레이 4%, 한세실러 2% 이렇게 투자 원금은 한 7천만 원 정도고요 수익률은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18%로 현재 전체 수익률은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60% 수익이 났는데 어떤 종목은 또 18% 그래서 퉁치니까 4% 수익이다 이런 거죠 포트 수익률이 10%에서 이번 하락장에 거의 다 반납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마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또 수익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질문을 소개할게요 질문 첫 번째는요 현재 포트를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수익이 나면 대한항공이나 네이버 주식을 일부 익절을 하고 상승 여력이 큰 바닥에 있는 주식을 추가할까 고민이 됩니다 대한항공, 네이버, DLENC 등 70%, 30%의 수익이 났다가 반납하는 걸 보면서 분할 매도를 적절히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질문 두 번째는요 3천 정도의 현금이 생겨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분산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배당 주식이나 배당 ETF에 직접 투자해서 월 배당금을 받아서 달러로 보유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3% 글로벌 라이브도 보고 있고 장우석 본부장님, 이학용 교수님 책 미국 주식이 다비다도 소장하고 있는데 종목도 너무 많고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윤대현 교수님께도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상담이요 3% TV를 보다 보니까 아침 저녁 방송 듣고 나오시는 패널분들 채널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항상 수면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만나면 뭔가 모르게 지루하고 재미없어지고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신랑한테 이야기하니까 유튜브로 너무 전문가들만 봐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일도 재택으로 하는데 잠깐 수업 시간 빼고는 집에서 컴퓨터만 끼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이 생활이 좋은데 이것도 너무 몰빵하나 파고들 속 재미있긴 한데요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저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쓰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줄이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루어지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책 선물 우리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늘 지금처럼 함께하고 싶은 3% TV 애청자 올림 이렇게 쓰셨네요 상담을 거꾸로 해볼까요? 윤 교수님께 저 괜찮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이게 오래된 친구가 좋긴 하지만 그때그때 관심사가 달라지고 해서 가만히 보면 직장 동료라든지 취미라든지 아니면 투자든지 공통 관심사가 있어야지 물론 과거 친구들과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더 즐겁거나 관심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숙제처럼 일정하게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고 숙제처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삶이라는 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즐겁게 투자하고 또 여기에 몰입하셔서 지금 이게 즐거우신 거니까 하셔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왕따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단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은근히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안 하고 주식만큼이나 나랑 맞는 친구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게 뭐 좋은 주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안 가는 것처럼 처음엔 좋은 잘 맞는 친구였는데 좀 생각해 지나다 보니 안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1년에 한 명 정도 새로운 친구를 쌓기라 이런 좀 팁 권유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새 친구의 또 위력이 있거든요 기왕이면 같이 3% 구독자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오래된 관계를 꼭 그 가치는 있지만 오래된 관계 나쁘니까 제가 정리를 한 뜻은 아닌데 새로운 친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지금 나와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시는 기분 좋은 노력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지금 자체 내가 너무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한때는 저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은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없으셨나요 만약에 집안에 큰일을 당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할까 이런 생각 아마 중년의 남성분들은 그런 생각도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건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요 그게 다 부질없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아는 사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즐겁고 행복할 때 그걸 나누고 짐을 좀 덜고 또 덜어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은 적절히 좋은 관계를 조금 단촐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나 깊이 있게 사귀시면 좋지 않겠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3%가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꼭 실시간 만남만 만남은 아니거든요 약간 시간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 사연 주신 우리 40대 중반 우리 멋진 여성분 저희랑도 오늘 이 순간 친구가 되셨던 거죠 친구가 되셨죠 친구 아이가? 많이 만난다고 더 좋은 친구 아닙니다 싸우기만 하고요 우리 이 순간은 넷이 친구인 거죠 자 질문 첫 번째 거 포트폴리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많이 고민들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수익 났던 거 다 많이 반납을 하죠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기업들 보니까 다 나름대로 다 괜찮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뭐 굳이 포트폴리오에서 눈에 띄는 게 자동차 업종만 세 개를 딱 집중적으로 그러네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굳이 뭐 이렇게 자동차는 비슷하거든요 현대, 기아, 모비스가 다 비슷하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분산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뭐 이 중에 하나 정도로 좀 압축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삼성이자 하이닉스도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기업들만 조금 하나 정도로 합쳐주시면 그 과정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기업들은 분산이 다 잘 돼 계시고 다만 이제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팔걸 이걸 정말 많이들 후회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아서 타이밍을 재고 미리 팔았다면 이 정도 수익까지 가기 전에 이미 다 잘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은 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후회는 되시겠지만 70%까지 내가 올라갈 때 안 팔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간 거지 마음속으로 내가 타이밍을 쟀으면 이미 10에서 20% 수익이 나는 순간 다 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다만 예전에 김 프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절반 정도는 나눠서 분할로 이렇게 반반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좀 내가 내 아이디어 훼손되기 전까지 장기로 끌고 가되 나머지 반 정도를 그게 내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20에서 30% 수익이 났을 때 그건 난 무조건 현금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마치 신이 될 것도 아닌데 100% 나는 뭐 70% 수익 났을 때 정확하게 팔고 싶다 이거는 진짜 꿈의 숫자지 누구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후회하지 마시고 이게 좀 아쉬우시면 반반 한번 좀 나눠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보다 제가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식이 있으니까 어쩔 때는 그 전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일 아침에 무조건 20% 줄여야지 딱 그러는데 막 일하다 보면요 뭐 또 어떤 분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일이 먼저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또 못 줄여요 근데 그날 거기 이렇게 대부분 빠져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하는데 또 며칠 있다 보면 내가 팔려고 했던 종목이 팔려고 했던 그 순간보다 높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걸 맞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까 남들이 아마 주식을 못 사서 날릴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줄이시고 남들이 못 팔아서 날릴 때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조금 늘리시는 그게 사실 참 쉬운 얘기처럼 들리는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정말 계속 빠지면은 정말 멀쩡한 회사도 부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도 되고 계속 오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데 정말 엄청난 회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운트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거꾸로 하시라는 얘기를 오늘 두 번 더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분산하시면 좋을까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이건 뭐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면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들을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없이 이제 한국 주식 안 한다 이제 미국으로 간다나 내가 뭘 했니 미국 주식 안 할지 이런 분들이 진짜 엄청 늘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서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금융권에 책임 있는 분들을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아마 4, 5년 안에 우리 한국 주식 하는 분들이 자기가 주식 하는 거를 다른 분에게 얘기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런 거죠 퇴근길에 친구들 만나서 주식 얘기하는데 나 무슨 주식 너 아직도 한국 주식 하니 야 무슨 소리야 너 아직도 한국 바이오를 갖고 있어 혹은 아직도 한국에 코스닥을 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프로 TV를 통해서든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통해서든 굉장히 현명해지시면 종착점은 어디냐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거기에 더 많고 그렇잖아요 전 세계 시가총액의 반 이상이 거기에 있는데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쪽 투자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혁신기업이 거기 다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회계나 이런 게 투명한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달러로 되어 있는 기축통화로 되어 있는 이런 미국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도 다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 포션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 주식하는 분들의 아직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국 주식 적극적으로 좀 어차피 주식을 하실 거면 미국 주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 금융시장을 책임 맡고 계신 분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국민들은 항상 우리 주식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현실화가 안 되기를 바라고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찾게 되는 오히려 그런 환경과 그런 기업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도 미국 주식 하시려면 항상 우리가 장우석 본부장도 또 이향형 대표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부터 미국의 개별 종목부터 하지 마시라고요 아마존 하시고 또 넷플릭스 하시고 페이스북 하시고 애플 하시고 또 뭡니까 비자 마스터 이런 거 하시고 스타벅스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식부터 시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사연은 우리 염승환 이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시작하실 때부터 애청하고 있으며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3프로 TV를 보면서 일과 육아로 지친 마음을 충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규모 있는 자산 증식이 어렵다고 판단해 3년여 전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 추천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회사의 성장성에 확신이 있어서 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싸다고 판단했을 때는 약간의 목돈으로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투자기간 동안 나쁠 때는 마이너스 40% 좋을 때는 플러스 70%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이 꺾이거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아 현재까지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만 하였습니다 현재 투자 금액은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고민은 한 종목에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성장성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방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적 가치 투자를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계획은 3에서 5년 정도 꾸준히 더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이 낳으면 일정 부분 실현에 다른 종목이 분산하거나 내 집 마른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고 3프로 TV에 출연하시는 게스트 분들도 주로 분산 투자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제 투자 방법을 고수해도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빚은 없다고 하지만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고 제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아내가 좀 위험하지 않아? 하고 물으면 남편만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내 심지어의 판단이 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확신이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 그리고 의미 있는 수익이 나면 일부 매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이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해서 매도 시점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경제에 대한 식견을 넓혀주시고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 주시는 3프로TV 모든 구성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더욱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바이오 기업에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사셨다니까 그 기업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염승환 인사께서 일부러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신앙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하긴 뭐 없던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다 사기라고 그러고 이제 부도 날 거라고 딱 그러고 그 사람 어떻게 믿냐고 그랬는데 현실화 시키고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대단했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요 그 회사 주가 10만 원 이하일 때 공매도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의 논리는 이건 분식에게다 분식에게다 네, 그 루머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참 되게 많이 찾아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주주분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가를 만든 가장 큰 공시는 주주분들이고 실제 그 후로 이 기업이 정말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 그 우려를 좀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좀 많이 해소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레벨업 됐지만 주주분들의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다른 우리 한국 기업과 다르게 주주를 되게 무서워하는 기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원하면 쉽게 거기에 따라서 또 이 회사 대주주가 또 되게 좀 잘 맞춰주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주가가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중 투자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 회사의 주주분들은 한마디로 대단한 열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거는 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야 우리 여미사나 제가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쉽사리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글쎄 이제 집중 투자가 좋으냐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하는 게 좋으냐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번에도 한 번 말했어요 다이소 주식처럼 거의 주식을 수집상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주 세 주씩 그런 거는 사실 그 세계적인 투자자도 종목 몇 개 안 되거든요 워롬버펫도 그렇죠 많은 종목을 사시는 것 같지만 집중 투자를 하죠 그중에 애플이 제일 많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종목을 위주로 몇 개를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그 후보군들을 몇 개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종목을 좀 교체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주식이고 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로서 굉장한 일을 했고요 또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어디입니까 머크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아시아권역에서는 제일 먼저 치료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좀 힘드신 경우가 많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몰입하시고 그런데 뭐 집중을 하셨건 분산을 하셨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상처가 아니 그런데 어떤 집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뭘 검색해봤냐면 제가 오래전부터 한 일간지에 매주 컬럼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연구된 게 있을 것 같아서 구글에다가 퍼스넬리티 성격과 투자 스타일 인베스트먼트 스타일 했더니 좀 쫙 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한번 쓸만하면 다음 주 컬럼을 하면 그거 갖고 써보려고 왜냐하면 제가 꾸준히 쭉 보면 약간 성격적 스타일이랑 투자 스타일의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있는 게 보여서 그런 거 좀 연구된 게 있는지 한번 제가 공부해보고 제가 다음 주나 소개해드릴 거 소개해드리고요 그게 이제 성격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성격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죠 또 사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야말로 밸런싱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엉뚱한 거에서 느낌을 받은 게 늦은 밤 아이를 재우고 3프로 TV를 보면서 일과 육아로 지친 마음을 충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심리서를 읽으면 하나도 힐링이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모르는 얘기건 너무 잘 썼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쉰다는 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푹 빠졌던 거에서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잠깐 잊고 딴 데 좀 빠지게 해주는 게 필요할 때 그 사이에 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풀에서 꺼내서 이 풀에서 넣을 때 그 사이의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사연 주신이 30대 중반 여성분 남편만 믿으라 그러시니까 남성분이신데 이분께는 3프로 TV 보시는 게 힐링이 되시는 거죠 오늘은 어찌 보면 3프로 상담소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월 첫째 주부터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10월 둘째 주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희가 스페이스를 벌써 두 번을 바꿨네요 여의도에서도 한 번 바꿨고 또 지금은 밖에도 참 여러분들이 또 저희 라운지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하고 계신데 이런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노래와 또 두 분의 좋은 상담을 함께 들려드리게 돼서 참 보람이 되고 앞으로도 더 3프로 상담소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시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도대체 어디로 이사 간 건가 우리 또 해외나 지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하면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로건이 묵은 그 호텔이 페어먼트 호텔인데 아, 그런가요? 네, 거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텔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오피스가 있죠 오피스가 있죠. 두 동입니다. 그 지하에 여의도역 5호선, 9호선 여의도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쭉 나오시면 IFC, 그러니까 파이낸스 센터 그쪽 빌딩 지하로 거기 쇼핑몰로 연결되는 지하보도가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장안의 화제였던 더현대, 현대백화점 여의도의 가장 큰 백화점이죠 거기 지하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말에 백화점이나 쇼핑하러 오실 때 혹은 평일이나 이럴 때 여의도 오실 일 있으면 저희가 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생방송을 여기서 하고 낮에도 이벤트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들리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같이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기네스 한 잔짝 갖고 오셔서 나중에는 3% 상담소 하는 시간에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코로나 잠잠해지면 직접 대면으로 상담 받아도 되겠네요 받아서 아예 그냥 여기서 저희가 직접 해드리면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올해 초인가요? 더현대 열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구경 가자고 그래서 구경하고 오다가 우리 사무실이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빈 상가가 쫙 있는 거예요. 아주 5분 전에 그래서 그때 영감처럼 여기다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우리 3% 팬들하고 이렇게 접점을 만들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서 시작된 일인데 공사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어요. 세 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돈의 3배가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최신 장비를 넣자 또 우리 정프로 눈을 생각해서 조명을 또 완전히 자연 조명으로 특수조명으로 넣자 이왕 하는 것도 뭐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자 또 9개 지역을 동시에 연결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 국제화 시대가 되고 만약에 큰일이 벌어지면 미국도 연결하고 되니까 그렇게 하자.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원래 돈 쓰는 걸 잘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우리 책임 맡은 분들이 이거 합시다. 저거 하십시다. 한 번도 제가 그거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는 절약하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거든요. 인테리어부터 특히 방송 음향 장비서부터 모든 거 하세요. 하세요.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짓보다 훨씬 더 많아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서 방송을 3프로 TV가 방송하는 걸 우리 팬들에게 오픈하는 것보다도 이 방송의 시설과 장비와 스페이스와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 채널을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오픈 스튜디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됐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갸륵한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만 쓰는 거는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위에 재능이 있는데 이걸 잘 좋은 콘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또 저의 제작진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3프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직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또 가게 하시는 분들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은 따로 모셔서 그분들의 스토리도 콘텐츠화 해드리고 또 그분들의 사업장 그분들의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것들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어목한 어떤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는데 저희 3프로 이 오픈 스튜디오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제작진들이나 이랬는데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또 난리가 나는데 그걸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막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묵묵히 2프로 정프로가 잘 서포트해 주고 또 우리 제작진이나 스태프들이 정말 이 스튜리를 만드는데도 3일 밤을 거의 셌어요. 그렇게 하고 아직도 미완성이긴 한데 정말 긴장됩니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월요일날 오후인데 내일 화요일 6시 반부터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런칭되잖아요. 월스트리트 라이브라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방송이 제대로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수가 있으면 실수가 있는 대로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딱 맞춰서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런 취지에 맞는 좋은 콘텐츠 있는 분들 그리고 좋은 아이템과 좋은 서비스를 가진 분들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걸 콘텐츠화 하는데 많이 도움을 드리고 이 장소도 고객과 또 이 콘텐츠 소비자들과 만나게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그런 장소로 잘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결과로 사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었다는 거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 네. 오늘도 알았나. 제가 이팅 됐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요. 지금 밑에 이메일이 나가죠. 카운셀 at e-broadcasting.co.kr로 여러분들의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는 3프로 TV가 만드는 좋은 책 신간으로 여러분 우송을 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좋은 투자하시고 모쪼록 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